이건 아닌데 목표를 일어났어요 목표를 벗지 않게 하하하하하하하하 윈선 어그로 끌었어요 멋있는데 진짜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책 무엇이 들어가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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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주스님 네 최선을 다하는 겐지가 될께요 네 예 예 음식집님은 라인하시는 분 그럼 제가 힐러할까요? 네 그러면 될거같아요 조합이 딱 그러면 좋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주스님 감사합니다 주스님 감사합니다 주스님 감사합니다 저 승률 100% 겐지거든요 저 믿고 따라와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최대한 힐 꽂아주시면 될거같아요 나노라 예? 예? 죄송합니다 나이스 꼭지님 나이스 천천히 5대5 천천히 5대4 멧컬이 멧컬이 보면 될거같아요 멧컬이 최대한 멧컬이 보면 될거같아요 뭉쳐서가요 뭉쳐서 나이스 윈선 넣었거든요 5대4에요 바로가면 될거같아요 멧컬이 몰아야 되거든요 나이스 다 넣었다 나이스 asten 멧컬이 과자 대게 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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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위윈윈위 윈윈윈윈윈ік 윈윈윈윈윈윈윈 윈윈윈윈윈윈윈윈윈 윈윈윈윈윈윈윈윈윈 윈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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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웍가여 vil 진 거기는 많이상에 솔려있어요 유치계 저 이번에 용검 됐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님 대답 좀 해주실래요 고양이님 아 식광종이라서 많이 심하네 캐리어 했죠?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죠?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죠? 이게 고릴라 고릴라 하나요 고릴라 하면 자면 될 것 같아요 고릴라 하면 하나요 고릴라 컷 천천히 컷컷 나이스 깔끔했어요 지금 군더더기 없었어요 고양이님 이번엔 부활각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답 좀 저 힐 한 번만요 고양이님 감사합니다 저 용검 또 차요 이건 아닌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윈선 어그로 끌었어요 저 강상담도 양산시 서창읍에 살아요 서창읍 저희 동네 PC방도 있고요 펜션도 있고요 마트도 있어요 24시간 잠시하지 마세요 갑시다 파이팅 아 리퍼 뭐야 아 리퍼 뭐야 아 형 뭐라그래 저건 아니지 아 리퍼 메르시 메르시 피해볼까요 메르시 뭐했어 이거 백마다 깡치 나 잠시 꽁치 형! 꽁치 형 내 마이크 안 들려? 오른쪽 고릴라 확인 나이스 꽁치 형 나이스 리퍼 나이스 리퍼 내가 들으러 했잖아 용검 차요 용검 자리야님 궁 몇이야? 자리야님 자리야님 궁 몇이냐? 오케이? 40명? 오케이 뛰었어요 고릴라 고릴라 붙어 고릴라 붙어 포커싱 윌윌윌윌윌 포커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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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안 돼 사람 불러야 돼 실화해 이거? 이게 뭐야? 아 뭐? 뒤에 있잖아 할 만큼 다 했어! 할 만큼 다 했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부활! 부활! 주스 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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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 부활! 부활! 아 뭐야? 형 안 됐어? 주스 형? 아 보외? 아 고장했어야 된냐 아 잘 깨죠? 왼쪽을 팔아 왼쪽을 팔아 아니 왼쪽을 팔아 확인 아니 이거 호그 부터 봐야 돼. 호그 사람 불러야 되거든. 좀 있으면. 오케이 나이스. 윈서. 천천히 피 다 깎았어. 레베스 피 다 깎았는데. 오케이 너프 나이스. 브리핑 좋았어 깔끔했어 브리핑. 여기 호그 잡자. 레베스 형. 레베스 형 깔끔했어. 레베스 형 깔끔했어. 레베스 형. 레베스 형 내 마이크 잘 들려? 레베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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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 파나 오른쪽 오른쪽 마요네임 따라가야 살이지 아이는도 들어가 수 키 또 들어갈게요 턽턽 턽퍽 예elp 예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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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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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 Ggt 헗 헉 헉 헛 헉 헉 헉 헉 헉 헉 조심하지마 적당해 나이씨 이거 뭐야? 고리아가 잡았다 빠져서 보세요. 쟤 포탑 있거든요 거점에 빵어구 다 던져놨거든요? 빵어구 드시겠어요? 빵어구 도망ا 가짜가짜가짜가짜가짜가짜가짜가 basic!! 뭐야 뭐야 차마 여기 나이스가 없네 여기 나이스가 없네 인마에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나 구워마나 우리 구워마나 거참에서 죽으래 거참에서 죽으래 간다 일로 우아이새끼야 일로 우아이새끼야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갓점 갓점 아 뭐야 이거 외전 개호바야 빗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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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연아 저리야 제보 치료좀 해 주어 게레이션 톱은 그 자체입니다 주스님 주스님 제발 그렇게 좀 살지 마세요 차단을 왜 합니까 아 아 나갔네 빗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